김해공항 부산 김해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. 저는 내일 예거스 부산대회 노기 프로 부문 시합이 있어요. 힘차게 부산 일정 시작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잠깐 볼까요? 곱창 폭행사격도 듭니다. 이 정도면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?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맛있어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이 됐어요 2부에서 왔습니다 2부에서 왔습니다 또 1부에서 왔습니다 구운 것 같아요 3부에서 왔습니다 고춧가루 둘, 둘, 셋, 넌 다행히 가야해 어쩔 때에는 우작전 들이 밀고만 하지만 그런 거랑 차이가 없어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아무것도 없어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달고 싶었던 취미 달골라 어디든 갈걸 수반바다 그제 그랬던 풍경들이 이제 보니까 아름다운 느린 걸음걸이 음식은 그냥 주전부리 여유가 있으면 그 전부니 행복해 미소가 지어져 오늘은 하필 나도 말을 서슴해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동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Pflege 솟을 타고 난 날아올라 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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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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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수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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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사원아! 네. 보고싶어 전화했어. 아 진짜요? 그럴 리가 없는데? 뭐? 아니 뭐 그래놨어. 잠깐만. 네. 어? 누구신가 했는데. 아 저도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. 여기 지금 아버지 댁이에요. 시골가 있습니다. 보고싶어서 전화했어요. 밤이나 커피나 먹자. 그래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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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빨리 내려. 아 조용히 해. 1분 일하면 사진 찍혀. 아들이 중요해? 벌금이 중요해? 벌금. 가. 참. 문 닫을 시켜 빨리. 가게. 벌금 내라. 알았어. 가. 가요. 가. 아. 부산 시합 잘 마치고 무사히 서울 욕 도착했습니다. 조금 아쉬웠던 건 두 경기밖에 못 해가지고. 부산까지 갔던 게 조금 허무하고긴 하는데.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경험하고 왔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. 오늘 영상 앞뒤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주짓말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